dessus 계속 옵지 타끼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김치 4분 후 김치 43분 데이터로 방문 중이에요 귀여워 지금 비행기가 지연돼서 30분정도 늦게 탑승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100% 다 마스크를 꼈고 외국인들은 신으면 그 정도는 안 끼고 다니는 것 같네요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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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뒤 2.90유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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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90유로입니다. 2.90유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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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90유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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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힘들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